캐나다 데이 150주년 퍼레이드로 저희 한인 사회가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. 사물놀이 나간 다음에 탈춤 나갈 거고 탈춤 나간 다음에는 세권도 팀이 하나 나가고 마무리는 K-POP으로 마칩니다. 오늘 좋은 결과를 맺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저희 뿐만 아니고 관중분들도 오셔서 모두 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